아 아 취불만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사실 본토에 굶주리는 동지들 생각나서 못 먹는 거 아니 저 밥 먹었더니 피곤해요 자고 싶어졌어요 아 존나 몸이 몸이 존나 따분해졌어야 됩니다 아 수고하십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아 할꼬파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밑에 폭탄 깔라고 덜 먹는거지 히 에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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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메리 크리스마스다! 씨발 포큘맨이다 이 개새끼들아 아 이 씨발 냄새 놀래고 막 아 놀랬냐? 놀랬냐고 아 힘들어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놀도 했고 밥도 먹었고 이제 저의 축하의 의미로 축하식 한번 열고 양먹고 자야겠다